내 논문 아이템 특허등록 할 수 있을까? 확인해줘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어제도 보여줬잖아 그림이나 표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 몇 번을 설명했는데 저는 AI입니다. 텍스트로 다시 설명해주세요 야, 왜 그래? 애를 키우는 게 이런 기분이까? 무슨 일이야? AI라는 거 나보다 똑똑한 거 아니었어? 바둑도 잘 두고, 그림도 그리고, 시나리오도 쓰고 못하는 게 없고, 모르는 게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논문을 보여주면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하나 설명해줘야 하는 거야 시간도 없는데... 아, 미치겠네 야, AI가 똑똑해지려면 엄청난 과외가 필요한 거 몰랐냐? AI 한번 써보려다 시간 다 가겠네 아니, 알아서 공부하게 해야지 엑사원, 학습을 시작합니다 인류가 쌓아온 전문 지식과 아름다운 예술 작품 또, 수많은 실험 결과들 초거대 AI, 엑사원은 알아서 공부해 올레드 소재 개발을 위한 발광체 연구에 대한 논문이군요 아, 표는 데이터로 변환해 드릴까요? 오,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설명할 필요 없어 말이며, 이미지며, 공식, 화학구조, 그래프 싹 다 외우고 이해해서 내용의 맥락까지 파악하니까 나보다 낫네? 분석하고 검토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 그런 건 AI한테 맡기고 너의 시간은? 더 가치 있는 일에 오케이? 오케이! 저기, 엑사원 네, 부르셨어요? 내 논문 좀 봐줄래? 유사 논문 1850건 유사특허 872건 발견 아, 큰일 났네 가치 있는 게 가치인 유사트 Delio 유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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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트